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배우자의 고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229조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에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 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화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